자 오늘은 4월 2일 개막이 예정되어 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뮤지컬이죠. 바로 뮤지컬 시카고를 관람하기 전 알아두면 좋을 각종 정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뮤지컬 시카고는 이번이 열 번째 시즌인데요. 열 번째 시즌을 함께하는 배우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벨마켈리 역에는 최정원, 융공주가 각각 퀘스팀 되었습니다. 최정원은 2연부터 9번째, 융공주는 5연부터 2번째이십니다. 욕시아트 역에는 아이비, 티파니영, 민경환과 각각 퀘스팀 되었습니다. 아이비는 5연부터 5번째, 티파니영과 민경환은 이번이 처음이십니다. 딜리플린 역에는 박건영, 최재림이 각각 퀘스팀 되었습니다. 두 분 다 이번이 처음이십니다. 마마모튼 역에는 김영주, 김경선이 각각 퀘스팀 되었습니다. 김영주는 9연 이후 2번째, 김경선은 재연 이후 9번째이십니다. 캐스팅을 쭉 둘러보면 짚어볼 게 너무 많은데요. 우선 최정원 배우님, 2000년 초연부터 한 시즌도 빠짐없이 무려 20년 동안 10시즌 연속 출연하고 계시는데요. 참고로 최연은 록시아트로 출연하셨습니다. 뮤지컬 시카고의 역사 그 자체시자 벨라켈린 장인이시죠. 참고로 최정원 벨마켈리와 함께 김경선 마마모튼도 역시 무려 9시즌 연속 출연 중이십니다. 그리고 벨마켈리의 더블 캐스팅으로 윤공주 배우님이 캐스팅 되셨는데요. 이번이 무려 9년 만에 돌아오시는 거라서 역시 주목해볼 만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역시 록시아트 장인 아이비 배우님 아이비 배우님 같은 경우는 뮤지컬 시카고 라이센스 공연 역사상 중반 이후부터 투입되셨는데요. 하지만 이번이 무려 5번째 록시아트로서 역시 시카고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시죠. 또한 이번에 무려 4명의 배우가 첫 캐스팅이라는 점이 포인트인데요. 과연 어떻게 소화하실지 정말 많은 기대가 됩니다. 뮤지컬 시카고는 부패한 사법제도와 범죄자가 유명세를 터치던 1920년대 이국 시카고의 현실을 풍자하는 작품입니다. 재즈싱어로 꿈꿨던 록시아트 어느 날 살인죄로 교도소에 수감이 되는데 이후 변호사 빌리플린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고 언론플레이를 통해 상당한 유명인사가 되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주인공인 벨마켈리 최고의 인기 스타였던 그녀 역시 살인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데요. 사실 벨마켈리가 록시아트보다 빌리플린을 통해 먼저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었는데 록시아트로 인해 자신의 관심이 점점 잊혀지게 되죠. 이렇게 펼쳐지는 이야기로 느낌이 오시겠지만 스토리가 좀 쎕니다. 관람하시기 전에 참고 바랄게요. 지금부터 추천 넘버 알려드릴 테니까 만약 이번이 첫 관람이시라면 꼭 한 번쯤은 검색해보고 듣고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특히 이 작품은 넘버에서 홈으로가 좀 갈릴 수 있거든요. 바로 대부분의 넘버가 재즈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넘버를 미리 듣고 가시거나 예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처음으로는 올댓 재즈 이 작품의 첫 번째 넘버이자 벨마켈리의 메인 넘버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메인 넘버이기도 합니다. 들어보시면 아! 이 노래?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아마 그러실 거예요. 거의 초필살기급 넘버인데 작품 제일 처음에 나와서 관객들의 집중을 한 번에 팍 집중시키는 그런 넘버입니다. 다음은 올 아이 케어 오바웃입니다. 이 넘버는 빌리플린의 메인 넘버입니다. 빌리플린의 캐릭터를 알 수 있는 넘버이기도 하죠. 다음은 위보스 리치드 폴더건입니다. 이 넘버는 재미있게도 스토리 특성상 빌리플린의 포카슬로 연출된다는 게 특징인데요. 그리고 후반부가 아주 흥겨운 넘버이기도 하죠. 다음으로는 럭시입니다. 럭시아트의 메인 넘버이기도 하죠. 이 넘버 역시 럭시아트가 어떤 캐릭터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넘버입니다. 뮤지컬 시카고는 넘버 하나하나가 정말 상당히 강력한데요. 그래서 소개해드릴 넘버가 상당히 많은데 나머지는 리뷰 시간대에 좀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좌석을 한번 살펴볼까요? 극장은 디큐브 아트센터인데요. 참고로 이 극장은 단차와 시아가 상당히 좋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실 좌석 리뷰를 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요. 그런 이유가 또 하나 있긴 있어요. 바로 뮤지컬 시카고만의 특징 때문인데요. 이 작품은 오케스트라 밴드가 무대 위에 있고요. 극은 그 밴드들 앞에서 진행됩니다. 즉 그만큼 무대 공간 활용이 한정적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 작품에는 2층 무대도 없고요. 근데 딱히 무대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요. 무대가 상당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어딜 앉으시든 만족하실 거예요. 무대 앞에서 대부분의 극이 진행되기 때문이죠. 무대에 이해한 시아방에 안 보이는 무대 밑신 이런 건 딱히 없을 만한 작품입니다. 이런 이유로 극사이드 좌석에 앉아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극사이드에 앉아도 큰 무리는 없다는 거지 추천드린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웬만하면 중구 쪽이 좋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영상 쭉 띄워드리고 있죠. 지금 보신 영상들 참고해서 티켓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뮤지컬 시카고는 화려한 무대와 조명이라 할 만한 게 딱히 없고 테크니컬한 무대 장치도 없고 그렇다고 고음 막 작살나는 그런 넘버도 없습니다. 오직 배우, 넘버, 연출, 퍼포먼스가 하드캐리하는 작품입니다. 거기다 스토리도 상당히 집중하게끔 만들고요. 중간중간 웃음 터지는 요소들도 많고요. 이 점들이 앞에 나열한 요소들을 커버하고도 담습니다. 20년 동안 롱런한 작품에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는 법이겠죠. 뮤지컬 시카고는 4월 2일부터 7월 18일까지 디큐브아트 센터에서 공인되고요. 이번 1차 티켓 오픈 일정 참고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프리뷰 할인과 조기 예매 할인도 있으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뮤지컬 시카고 프리뷰였고요. 원하시는 외차 및 자리 티켓팅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